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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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민첩입니다. 오늘은 퇴근하고 송동구를 가고 있어요. 플래식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BT샵에 가고 있습니다. 비가 그치니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어요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아우 추워. 추워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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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automatically share. 너무 추워. энерг동대교 입니다. 영동대교! Danger! 아주 많아요 아...뭐야 이거 이 빨간불결 뭐야 미쳤는데? 제 장갑은 터치가 안 돼요 그러므로 장갑을 벗어야 된답니다 아주 춥죠? 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